네! 준비했나요? 네! 그럼 하나 둘 셋 해볼까요? 네! 그럼 내가 이렇게 한 번 해봐요. 자, 송이가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우리 꺼진 밤 이젠 모두 추억이 돼 함께였던 꿈들은 아름다워 이리 위해 하나 둘 쓰며 한여름 밤에 꿈이 꿀 때 주문에 걸린 걸까 아직 내 맘엔 설레게 아 빛나는데 맘처럼 저물고 있어 즐거웠던 축제의 밤 유랑에 빠졌던 행복한 꿈 이 밤이 이래로 끝없이 이어지길 작은 소원을 빌게 되는걸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근데 너무 소평하게 작년이다 그리고 진짜 귀여웠어 정말 열심히 알아줄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앵콜보 후보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하하하